저희 마이크를 뚫고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아니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계시지 않으셨죠? 여기 목소리가 너무 큰데? 뭔가 뭐가 바뀌었는데 오늘 인덕대에 유니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엘리부터 자기소개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키티토키 엘리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덕대에서 소리 엄청 지르고 갈 유니스 유나입니다 여러분도 소리 좋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덕대 학생분들과 신나게 놀고 갈 현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깜찍 막내 임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을 맡고 있는 코도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덕대 학생분들과 재밌게 즐길 준비가 된 유니스 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쁜 전이 담고입니다 와 역시 인덕대 언니 오빠들 한 송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니트션 그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길 준비 되셨죠 감사합니다 아 아닌데 감사합니다 소리 좀 작아요 어? 저희랑 진짜 놀 준비 되셨습니까? 네 오우 네 다음 곡은 너무너무 특별한 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너무 특별한 곡이라구요 어떤 곡인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 전에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꿈의 소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우 모 fund 미친